최근 ChatGPT를 비롯해 AI를 접목시키는 것이 유행이 되었듯이 의료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상의학과 세계에서 AI를 접목시킨 한 연구가 주목을 끌었는데요. 그 결과가 심오했습니다. AI 기술을 응용해 9천여 명의 환자의 복부 CT 검사 결과를 무려 12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하며 환자들의 지방간, 비만, 근부족증, 그리고 근지방증이 사망률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검사를 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지방간, 비만, 그리고 근부족증은 사망률과 큰 연관은 없었지만요. 예외 이상이었던 근지방증만이 무려 사망률을 1.89배나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건강하고 근육이 많은 환자의 CT고 오른쪽은 근지방증이 많은 환자의 CT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환자는 노란색인 지방이 근육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근지방증입니다. 추가적으로 근육이 전체적으로 왼쪽 환자에 비해 더 얇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학과에서 탑 저널이라고 손꼽히는 외디얼러지 저널에 실린 이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교훈은요. 여태까지 집중해왔던 복부 비만과 지방간을 벗어나 이제는 근지방증을 재조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패러다인 쉬프트입니다. 앞으로는 AI가 모든 CT 판복에 도입돼요. 개개인 환자의 근지방증의 심각성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지방증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노년내과 전문의가 왜 근지방증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제 많은 80대 환자분들 중에는 근지방증, 근부족증, 근감소증 이런 근육 문제로 인해 낙상을 당하시거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10년 더 젊었을 때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 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니 운동을 통해 단련을 시킬 수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근지방증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아리 근육에서 생기는 근지방증은 큰 문제는 없었지만 허벅지에 나타났을 때 높은 사망률과 연관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부산의사 김원장 채널의 재활의학과 김경렬 선생님의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종아리 근육을 주로 사용하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단련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위해서는요. 일단 무릎관절과 허리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과 시작을 하셔야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실내자전거, 힙브릿지, 레그 익스텐션, 그리고 체얼스쿼트 를 시작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근지방증 치료에는 주 3회에서 5회 정도, 한 30분 정도 강도가 있는 근력운동을 했을 때에 근지방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메타분석을 한 논문이 뒷받침을 합니다. 걷기 운동은 안 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베스트셀러에 감사하게도 등극된 제 책을 참고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